대학생한테 대출해지면서 연간 만 800%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뜯는 수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장사를 하더라도 돈장사와 여자장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장사가 대부분 비윤리적이고 서민에게 가혹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교활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임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깨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소에게 돈을 빌려주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자를 수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도박에 빠져있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30만원을 빌려주며 일주일 후에 무려 50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수한 이유는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지인들을 괴롭힌다면 대신 갚아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자가 무려 연 3476%나 됩니다. 이런 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주니 나중에 일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우선 돈을 빌려 쓴 것이죠.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금의 긴박성하고 심사 없이 바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것이요. 결국 일주일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지속적으로 추심을 하며 괴롭힌 결과 한달만에 300만원을 갚고 말았습니다. 겨우 30만원을 빌려쓰고 한달에 270만원의 이자를 냈으니 연 이자율은 무려 무지막지하게 만 800%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마구마구 가입시켜서 가랑비에 속옷졌듯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재산적 손실과 자산관리를 망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소비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보험 및 금융상품을 과소비하듯이 가입한다면 과소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보험 및 금융상품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모조리 해지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잘못 알고 가입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제대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평생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어른들도 자기 편에서 자산관리를 지원해주고 관리해줄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가진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절세 및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멘토까지도 모든 문의는 010-5473-9327 콘스탄트 김 저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